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연잣방에서 김유혁을 맡은 윤산하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더운 여름날 다같이 열심히 재밌게 찍었으니깐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잣방에서 대합역을 연기한 김강미입니다 선하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작품 여름에 감독님과 스태프분들과 한마음으로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오늘 재밌게 보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극장뿐만 아니고 12월 16일날 저희가 KBS 시네마에서 또 방송이 되니까 11시 10분 맞죠? 11시 10분에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또 어제 웨이브 플랫폼에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거는 10분 짧은 버전인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가세요 포도 한 번만!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엄청 크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은자빵에서 김유옥을 맡은 윤찬아입니다 여기 간이 굉장히 닿는 게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추운 날씨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우 다행입니다 저희가 감독님이랑 그리고 촬영 감독님, 스태프분들 민혜 형이랑 같이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가족분들한테도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영어강뿐만 아니고 12월 16일날 KBS 시네마에서 밤 11시 10분에 꼭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은자빵에서 대학 역을 연기한 김강민입니다 아니 지금 어느 반을 받은 다음에 꽂혀있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산하가 앞에서 많은 말을 해줘서 짧게 얘기하자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에 정말 이렇게 한마음으로 열심히 찍은 만큼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안전 기가 해주세요 여러분 웨이브에 있는 버전은 10분 짧은 버전이고 방송이 10분 된 버전이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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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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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관객분들이랑 배우분들 담줍니까 단체분들을 촬영할건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플랜카드 한번 높게 들어주시겠어요 응원봉도 괜찮으세요 높게 들어주실수록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꺼주셔야 저희가 예쁘게 플랜카드 담아드릴 수 있어서요 저희 그럼 같이 사진 지금 촬영할 건데요 머리 위로 높게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플랜카드를 네 제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은 수음자빵하고 얘기하면 다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수음자빵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 discharged from the first place. 화가 light przétique... 삼아! 사나아 u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